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세상 쿨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쪼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팅을 다녀온 여친 뭐? 아메리칸 스타일? 지금 못해가자고 이런 미친 꺼져! 원직 소개팅 다녀온 여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글이 좀 작문이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좋은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책 우선 본인은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은 여친이 있죠. 아니 나는 이미 헤어진건데 얘는 인정을 안해요. 그냥 편의상 여친이라고 쓰겠습니다. 여하튼 얘가 대충 만난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이러면서 무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 나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뭔데 했더니 대뜸 나 아무래도 이번에 소개팅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아 물론 내가 남친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고. 하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 자기 회사 상사한테 이미 약속을 해준 거라서 예의상 어쩔 수가 없다 등등등 이렇게 분위기를 한쪽으로 확 몰아갑니다. 기분 그지같죠? 어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 한 약속이니까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일단 알겠다라고 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 뒤에 몇 주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데이트를 하던 중에 얘가 피곤하다며 모텔을 가자고 졸라댑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안 가게 됐는데 여하튼 그 대신 밥을 먹기 위해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면서 이때 옆을 보니까 얘가요 톡이 아니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야? 그 소개팅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어 맞아 이럽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 하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 식당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 이게 기분이 영 찝찝한거에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좀 살피다가 혹시 내일이 소개팅이야? 라고 물었더니 또 아무렇지 않게 어 맞아 이럽니다. 그리고는 근데 뭐 왜? 아 어차피 밥 먹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등등등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대꾸를 하는데 이게 영 기분도 그지같고 그래가지고 밥은 뭐 대충 먹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다 씹혀. 이러니 내 마음 완전 개 답답하고 진짜 별의별 그지같은 망상 생각이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점심때 연락이 됐는데 오늘 일 마치고 저녁때 내가 그쪽으로 가면 좀 볼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진짜 설마하는 마음으로 야 너 어제 그 소개팅 남자랑 같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세상 쿨하게 어 같이 있었어. 일 알지? 와 이때 진짜 개빡치는 겁니다. 아무리 미리 한 약속이라 해도 이젠 남친이 생겼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를 무시하면서 소개팅을 나간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계속 같이 있었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화를 내니까 나중엔 말실수라면서 말이 헛나왔다고 따로 있었대요. 집에 갔대요. 뭐 지말로는 같이 좀 오래 있었던 건 맞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연락이 안 됐는데 누가 믿어? 게다가 저랑 같이 있을 땐 아무렇지 않게 그 남자랑 문자지 주고받으면서 헤헤 거리더니 내 연락 다 씹어버리고 또 제일 짜증나는 건 소개팅을 잡으면서 동시에 나한테 모텔을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여하튼 얘가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오래 있었지만 사고는 없었다. 그래도 너한테 상처를 준 건 미안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지 말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집에는 들어갔다. 아니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된 거 이건 뭘로 설명을 할 건가? 안 그래요? 그것도 또 완전 쿨한 표정으로 집에 갔다고 왜 이해를 못해? 이러는데 와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야 사고가 있든 없든 우리 관계는 이미 믿음이 끝났어.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독사 같은 표정과 말투로 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친인 내가 이 정도로 사과를 하고 했으면 남자가 그냥 좋게 좋게 그냥 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나만 나쁜 년이고 나만 잘못한 거야? 네가 더 큰 믿음을 줬으면 나도 거기 안 갔어. 그리고 내가 너를 속인 거면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속였지. 소개팅 나간다고 말을 했겠냐? 이럽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 뭐 그런 건가? 되레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와 진짜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아무리 선약이었다 해도 이건 100% 예 잘못이고 이기적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쪼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의상 소개팅을 나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거는 아니 그래 뭐 아무 일 없다 칩시다.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그 소개팅에 나온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남친이 있는 여자랑 소개팅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쪼잔한 놈이고 적반하장인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제가 쪼잔한 거예요? 지가 적반하장이야? 와 삶에서 느껴본 것 중에 제일 큰 현타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포용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쪼잔한 거냐고?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말이지 그 소개팅 남보다 네 미네랄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떨어지려고 발강을 하는 거고 그지 같은 가스라이팅까지 시도를 하는 거지. 미친 미네랄이래. 2번 아니 나도 여자지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처음부터 신뢰를 준 적이 아예 없는데 왜 못 믿냐 이런 개소리 어떻게 하는 거지? 꼴랑 두 달 만나놓고 어이가 없니? 그러면서 남자를 쪼잔한 으로 몰아가는 거 진심으로 역겹다. 소개팅 나가보니까 자기 남친보다 그 남자가 별로여서 저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2번 그렇지 이건 거절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겁니다. 대놓고 간 본 거죠. 졸라 코난 척 하면서. 아니 거절할 생각이면 그걸 왜 못해? 어이가 없네. 이게 말이 되냐고. 3번 아니 이런 미친. 저 엄청난 상황에서 나만 다 잘못한 거냐? 이거는 뇌가 어떻게 생겨야 나오는 멘트여? 어? 끌 끌 끌 4번 근데 소개팅을 앞두고 모텔 가자는 건 무슨 의도예요? 뇌 끌 보니까 저 두 사람 아직 관계를 안 가진 것 같은데 말이죠. 한마디로 보험을 걸어두는 거죠. 소개팅 남자가 좋다. 그럼 그쪽으로 가나 타는 거고. 만약 별로다. 그럼 지금 남친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걸 노린 거야. 즉 지가 그런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해도 남자가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2번 어머나 두 명 간 보다가 둘 다 이렇게 생겼네. 어? 걔 꼬시다. 끌 끌 5번 예의라고 포장을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남친에 대한 예의는 어디 갔니? 어? 이 또라이야. 네 됐으니.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 일이 없었다고 치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니네 상사도 그렇고 또 뭣도 모르고 소개팅에 나온 그 남자도 그렇고 또 나까지 우리 세 사람을 기만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내 기준에선 그게 예의라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나 안 맞는다고 나를 비난하지 마. 이럽니다. 7번 잘 헤어졌어. 조상신이 도운 거다 생각하고 이딴 그지 같은 건 하루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됐으니.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번호는 아까 차단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8번 쓴이. 쓴이가 쓴 댓글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나를 막 이용해 먹거나 무례한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제 친구들은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서 네 스스로 호구를 자처하는 거다. 이렇게 뭐라 하는데 역시 이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전 여친보다 내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겠군. 에휴 괜찮아 인마 그냥 그렇게 쭉 존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결국 이런 거는 사람으로 치유를 받는 거니까 힘내고 파이팅 하셈. 9번 야 근데 저 여자 진짜 웃긴다. 소개팅 남자 만나보고 쓴이보다 괜찮다 싶으면 환승하려고 했지만 뭐 눈치 보니까 소개팅 남 완전 별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망했네. 10번 내가 봤을 때 말이지 이 글쓴이 아직 안 헤어지고 사귀고 있다 분명. 끌 끌 끌 끌 여기다가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안 헤어지겠다 이런 말이여. 야 이 호구 같은 놈아 얼른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익명이라도 이런 글 써 올리면 니 스스로에게 안 쪽팔리냐? 끌 끌 끌 끌 11번 와 저런 사람이 정말로 실존을 하는구나. 분명 자기 혼자만 세상 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헐 무섭다. 남자를 쫌팽이로 만들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완전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건 절대 깨져두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버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